미진님 사연입니다. 폐교에 잊을 수 없는 발자국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선생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선생님 부모님의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이십니다. 가구도 몇이 되지 않고 주민이라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을 상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있는 거라고는 농가밭뿐인 그런 곳이지만 그 작은 마을에서도 그 폐교는 정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져 지금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 2층짜리 낮고 작은 건물에 실 소유주마저 방치한 건물이라 근 4,50년간 제대로 관리가 된 적도 없습니다. 으스스한 외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있는 건지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귀신 나오는 학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일화를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어느 날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잠깐 쉬려고 굽혔던 허리를 펴는데 눈앞에 바로 그 폐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교 옥상에 웬 여자아이가 우뚝 서있더랍니다. 밭과 폐교 사이의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여자아이는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기절을 하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밭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그쪽을 보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그 폐교의 담은 굉장히 낮아서 키 작은 할머니들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담 안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밤중에 폐교 옆을 지나가는데 그 담 위에 남자애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 애인가 하고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그 남자애가 갑자기 깔깔깔 크게 웃으며 연못 속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어르신이 얼른 달려가 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연못 안엔 아무도 없었고 그런 남자애는 애초에 마을에 온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살온이 길었네요. 여하튼 저런 기묘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랍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 23년 전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 폐암 말기셨다고 합니다. 그 외 늙으신 분들은 당신이 죽을 때를 아신다고 할까요? 어느 날 선생님의 집에도 할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니 언제 한번 오라고 참고로 선생님은 외동 아들이셨습니다. 그때가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과 함께 그 마을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친척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셨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서 고등학생이었던 선생님은 많이 심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촌 여동생 두 명이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또래가 없었던 선생님께서는 그 애들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애들을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은 어른들에게 대충 근처에서 놀고 오겠다 말을 하고 사촌 여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폐교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때는 그 폐교의 악명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겠죠. 호기심도 생기고 또 모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양손에 동생들 손을 붙잡고 그것으로 무작정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잡초가 동생들 허리높이만큼 자라있는 운동장을 세 명은 가로질러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본관까지 걸어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관은 아주 으스스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마다 의뢰에 있는 책 읽는 소녀나 이순신 장군 동생이 죄다 부식되어 녹아내린 무척이나 크로테스크한 얼굴로 선생님과 동생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본관 건물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잠겨있더랍니다. 굵은 쇠사슬과 자물쇠에는 붉은 녹이 쓸어 있었고 당연하게도 그걸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었기에 전체적으로 일본식이었다고 합니다. 문은 미다지였고 창문도 달려있었는데 높이가 꽤 높아 사촌동생들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거길 들여다보았는데 정말 먼지가 새하얗게 두텁게 쌓여있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을 비롯한 모든 곳이 말이죠. 정말 몇십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생님은 동생들을 데리고 본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밖에 붙어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못 들어갈 거 2층이라도 구경하자는 심보로 3명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 계단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철판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어 탕탕 소리가 나는 그런 계단 아실까요? 뭐 그런 계단이었는데 거기도 녹이 빨갛게 쓸어있었답니다. 선생님 일행은 계단이 풀어지거나 무너질까봐 조심조심 올라갔죠. 건물 밖에 있어서인지 먼지는 건물 안보다 옅게 깔려있었습니다. 그래도 발보면 발자국 모양이 찍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높아 봤자 2층이었고 선생님은 괜찮았지만 초등학생인 동생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아래를 보며 아주 천천히 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계단 구멍 틈새로 보이는 흙바닥을 응시하면서 말이죠. 지그재그형 계단이었기에 반바퀴를 돌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위에선 아래쪽에 찍힌 세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층에 도착했지만 결국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본관 건물처럼 녹슨 쇠사슬에 자물쇠가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게 뭐야 하라며 실망하는 여동생들을 다독이며 이번에도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바룻바닥에 쌓인 뿌연 먼지들을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발자국이 하나 찍혀있더랍니다. 한 쌍도 아니고 하나가 무척 선명하게 말이죠. 첫눈이 내린 들판 한가운데 발자국 하나가 동그라니 남아있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진짜 다시 생각하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발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이윽호 발자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문 쪽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로 한 3차 정도의 간격으로 하나씩 양쪽 발 모양이 번거라 나타나며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름끼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희한하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랍니다. 그냥 아 발자국이 찍히는구나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러는 동안 발자국이 거의 문 앞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한 두어 개쯤 더 찍혔을까 선생님은 갑자기 여동생들이 층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제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 쪽을 바라봤죠. 왜 그래 라면서 그랬더니 동생들이 하는 말이 오빠가 손을 너무 세게 잡아 라더랍니다. 선생님은 그때야 버텍 정신이 들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저거 귀신이다. 빨리 도망가야 한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소름이 확 끼치고 머리털이 쭈뼛 서고 식은땀이 나고 그래도 애들 앞이니까 의연한 척을 하셨답니다. 발자국을 본 것은 여기서 자기뿐이었으니까요. 허둥지둥하지 않고 올라올 때처럼 계단 아래를 바라보며 조심조심 내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그재그형 계단이었다고 그래서 아래 계단에 찍힌 발자국이 보였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더랍니다. 분명 이 계단을 밟고 올라왔는데 불과 몇 분 전이었는데 왜 내 발자국이 보이지 않지? 왜 동생들 발자국도 없지? 그 사이에 먼지가 더 쌓였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발자국은 제대로 찍히고 있나 뒤를 돌아보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발자국은 넷쌍이었습니다. 결국 진짜로 놀란 선생님은 양 옆구리에 여동생들을 한 명씩 끼고 냅다 달렸다고 합니다. 계단도 우당탕탕 뛰어내려오고 교문 앞까지 전력질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학교를 벗어나고 동생들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동생들 중 한 아이가 선생님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오빠 오늘 본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약속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말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 2층에서 발자국을 처음 보았을 때 아 발자국이구나 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알겠어 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난리가 나있었답니다. 너희 어딜 다녀왔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고 그동안 온 가족이 마을을 뒤지고 다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학교에 다녀왔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거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리고 다녀왔느냐고 선생님은 엄청 혼나셨습니다. 와중에 정말 무서웠던 일은 시계를 보니 5시간 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처음 출발했을 때가 2시쯤 이었고 학교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0분이니 왕복 20분에 학교를 구경한 시간도 많아봐야 30분이 채 안됐을 텐데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사촌동생들은 저녁을 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고 선생님은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생들과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니 무슨 말이었을까요? 동생들과 만나면 또 그런 일을 겪을 것만 같아 몇 년 동안은 제사나 차례 때 고향도 못 가셨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의 어느 폐초등학교 예전에 철거 후에 캠프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글쎄요 건물을 철거한다고 귀신까지 사라질런지는 모르는 일이겠죠. 이거 nost. H 해 해 tes